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오늘 선거일이라서 휴장이죠 오늘 주식기초강의 방송 좀 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저번주부터 계속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변동성 상당히 심한 그런 현재 모습들인데요 이번시간 코스피 200 지수와 옵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앞전 방송에도 보면 간단한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나 선물옵션 그런거 신경 안쓸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직접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 200 종목은 특히 선물옵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방송하도록 하구요 자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우리나라 전일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0.05% 하락 코스닥 0.17%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변동성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은 상당히 많이 줄었을거다 그렇게 판단되구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서 강하게 상승시도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감히 닥터케인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다음주순부터는 아마 상승시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요 틀릴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지수라는게 며칠간의 그 궤적을 그 순간에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명이 아니구요 시시때때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긴 흐름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뷰를 가지고 나머지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위로 상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만약에 비중을 늘렸다면 이렇게 갑자기 툭 깨지면 비중 축소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급등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선물 포지션 보시면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가 뺐다 들어왔다 뺐다 하다가 최근에 보십시오 680개약 하나 빼고 지금 몇 개약이 지금 환매수가 들어왔습니까 얼핏 봐도 만 천 자 2만 3만 2, 3천 3만 2, 3천 계약이 지금 환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지션을 상방향으로 이제 좀 제대로 틀기 위한 사전 포석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누적 추위를 보시게 되면 3개월이거든요 저번 만기일 이후에 누적 추위를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은 현물은 꾸준히 조금 매도해 왔고요 3월 이후 한번 보실까요 3월 이후 여기 보면 꾸준히 매도를 하니 올라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도 내려오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포스닥도 보시면 자 외국인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매수세로 인해서 자 지금 좀 두르고 있으나 기관은 그냥 보압 정도입니다 3개월 3월 이후부터는 자 그래서 한쪽이 강하게 지금 당겨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소폭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박스권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물을 보게 되면 자 매도폭 컸을 때 지수 엄청나게 빠졌었죠 빠졌었죠 그리고 자 다시 여기 보십시오 4월이니까 4월에 보시면 자 여기 4월 보시면 자 지수 많이 빠져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비교적 저점대 아닙니까 그죠 그랬다가 다시 들어올려 환매수 해주니까 지수도 같이 상승하고 다시 푹 빼버리니까 이렇게 푹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환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닥터케이가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강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지지부진하다가 밑으로 깨지는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빨리 재빨리 원위치에 가깝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의 환매수 물론 현물은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물 잠깐 볼까요 고스피 뭐 좀 사주다가 또 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물을 선물을 대규모로 환매수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닥터케이는 앞으로 지수 형방을 상방쪽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꺼번에 외국인 기관들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을 틀 때 한꺼번에 힘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방향성을 만들어 나기 위해서 시간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만기일 내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나 빠른 시간 이내에 상승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기만 깨지 않으면 2449인 것만 깨지 않으면 상승으로 가는데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69여정도 더 좋게는 지금 현재 라인 깨지 않으면 상승으로 가기가 더 용이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판단했구요 자 미국 시장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자면요 자 미국 전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뭐 보압이죠 약보압 마감했구요 자 나스닥은 다시 신고가 갱신한 것 같은데 이거 갱신한 거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갱신한 것 같죠 신고가 다시 갱신하면서 계속 지속 상승 중입니다 0.57% 상승 유럽은 마이너스 0.61% 하락 여기 보시면 지지권 여기 보시면 지지권이죠 여기를 얼마나 잘 지지해 내느냐 따라서 상승 시도 놓으면 더 강하게 갈 것이고요 조금 밑으로 쳐지면 또 조금 20일에 저항받으면서 조금 횡보하다가 올라가든지 자 그런 모습이니까 변곡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강하게 놓으면 강하게 해 놓을수록 유럽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옵션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했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미국 다우선물 플러스 0.14% 상승 중이구요 미국 나스닥선물도 0.31% 하락이니까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뺐습니다 마이너스 0.38% 하락 그것도 외국인이 뺐습니다 마이너스 1,277개 자 그래서 옵션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만에 옵션 가격이 자 푸드옵션은 41% 상승했고요 콜옵션은 등가격 기준으로 자 51% 하락했습니다 고작 마이너스 0.38% 그러니까 선물 가격으로 1.20% 하락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현재 고스피 200 고스피 200이 316.84 라고 되어 있죠 316.84 자 고스피 200 주가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316.84 로 전일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마감대 옵션 시세가 이렇습니다 잘 봐 놓으십시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317.50 자 콜옵션은 자 1.45 1.45고요 푸드옵션은 1.99 였습니다 요거 나중에 캡처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이 하락을 하락을 하게 되니까 자 고스피 아 옵션 317.5 푸스 41.71% 상승해서 2.82가 됐고요 자 콜옵션은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 넘었죠 자 0.71 로 하락했습니다 요거 캡처해놓은 거 보여드리면 자 아까 요리됐습니다 마감이 317.50이 자 1.99 1.45였는데 이렇게 변동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등가격 이것은 등가격이거든요 코스피 200이 지금 지수가 316.84니까 가장 인접한 가격을 등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미 달성된 가격 몇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음 음 음 그래서 푸드옵션일 경우에는 이미 달성된 가격이 자 317.50이죠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 푸드옵션일 경우에는 317.50보다 밑에 있느냐 여부를 봐야 되니까 지금 밑에 있죠 317 아 316.84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자 푸드옵션 317.50은 음 지수가 고스피 200 지수가 317.50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317 316.84 밑 밑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콜옵션은 317.50보다 지수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있죠 등가격이긴 하나 지금 아직까지 317.50까지 한 0.7 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자 실현된 내 가격 자 아까 푸드옵션은 여기가 등가격이기도 합니다만 내 가격 맞죠 이미 이뤄냈으니까 그럼 315를 가보죠 315를 가면 푸드옵션일 경우에는 지금 달성 됐습니까 아니죠 316.84니까 아직까지 1.84% 포인트 더 빠져야 이것이 달성됩니다 콜옵션은요 315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달성된 가격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낙폭 큽니다 자 그러면 내일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수의 움직임은 초점은 이것입니다 코스피 200이 315를 달성해내느냐 317.50을 달성해내느냐 에 따라서 여기 주변에 가격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를 가느냐 여기 밑으로 내려오느냐 에 상당한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꼭 이것을 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매틱 남겨놓고 0. 매포인트 남겨놓고 그냥 그 앞에 딱 서고 이릅니다 자격시켜 주기 싫다는 거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달성 여부에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 짜복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러면 푸드옵션은 여기 달성 안됐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 25% 정도 올랐잖아요 내일이라도 1.84% 푹 빠져버리면 자 이거 달성 되는 거거든요 1.84% 빠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25% 가까이 지금 푸드옵션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밑으로 가면 아 혹시나 급락 이것은 좀 힘들겠죠 자 지금 지수에서 약 4.3% 빠져야 이 가격이 가는데 자 이거 그냥 난리를 각오하고 그냥 투기적으로 또 걸어놓는 경우도 있죠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자 그러나 좀 가능성 떨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 들구요 자 콜옵션은 여기는 달성 됐으나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으니까 자 실망감 때문에 반토막이 나 버렸구요 흠 흠 흠 그러나 내일 0.7 포인트만 오르게 되면 이거 달성되니까 자 여기서 또 반토막 났던 것이 자 또 상승장중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딱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결제되고 나머지는 이루지 못했으면 전부 다 꽝 10은 안줍니다 자 지수 지수 빼기 자 옵션 행사과 해가지고 계산 딱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 주식 투자 하시면서 내가 선물 옵션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아 메커니즘 들 때문에 아 지수가 아 변동도 있고 아 왔다갔다 좀 할 수 있다 흔들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 앞전 방송에 제가 아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개별 주매면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해서 방송 올렸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아 방송하면서 올려놨던 건데 자 보모사는경이라고 지인이 여기서 키스트 4400 원대 샀다 자 그래서 닥터키에는 매수 포인트가 여기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면 안된다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별주 매매 자 2천원 저도 손실을 각오해야 되겠죠 개별주 모든 매매에는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기 때문에 아 아 6월 말까지 이를 기한으로 두고 자 이 밑으로 2천원 밑으로 깨지면 아 손절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100만원 정도만 가상으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제가 맞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으면 제가 틀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겠고 개별주 매매에 대한 것은 아 이른 포인트 아니면 하면 안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 월말에 6월 말에 과연 어디 인근에 있는지 앞전 방송에 아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100만원 정도를 매수했을 때 가정을 하면 개별주는 아 지금 정도에 닥터케이가 지금 정도에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방송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 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하지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다음 그러니까 내일 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 닥터케이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 선물의 아 암매수 규모를 봤을 때는 아 이제 제법 긴 기간 행보를 했으니 상승 방향으로 아마 틀려는 그런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바이바이 자 구독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아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닥터케이 치시면 넣으니까요 자 오늘 공부 좀 많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